다카시 가스이코 추리 소설 기이한 인연 1장 오랜만에 스미다 다이고가 찾아왔다. 오랜만이라지만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다. 한때는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였던 사람이라 꽤 오랜만처럼 느껴졌나 보다. 스미다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가 찾아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시내 백화점을 다녀왔다. 그 백화점 지하에 있는 빵가게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케이크를 스미다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스미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산촌에 살고 있다. 나이는 마흔하나 나보다 열 살이나 아래다. 내 직업은 변호사고 스미다는 제재업자다. 둘 사이에 별로 연관되는 점이 없기에 보통은 쉽게 알고 지내기 어렵지만 우리는 엉뚱한 인연으로 반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게 되었다. 내가 스미다를 찾아간 건 한 번뿐이고 대개는 그가 찾아온다. 면의회의원인 스미다는 군청 소재지인 여기에 용무차 빈번하게 오기 때문이다. 군청에 오는 길에 그는 꼭 내 사무실과 집에 들러 진귀한 산나물과 버섯 등을 잔뜩 놓고 간다. 그래서 특히 아내와 사무실 여직원이 그를 더 좋아한다. 소박하고 사랑받을 만한 남자다. 늘 자신의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열혈한. 나는 스미다를 그렇게 생각한다. 스미다는 전화로 약속한 대로 4시에 딱 맞춰 우리 집 배를 눌렀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사무실은 오전 근무뿐이다. 아휴,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죠. 죄송합니다. 현관에서 아내한테 인사하는 스미다의 씩씩한 목소리가 서재까지 울린다. 아내가 웃는다. 또 뭔가 선물을 가져온 모양이다. 나는 서재에서 나와 그를 맞았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송이 버섯을 이렇게나. 아내는 신문지로 싼 송이를 내게 보였다. 두툼하고 커다란 송이가 얜 일곱 개, 아니 일곱 개 있었다. 동네 산에서 딴 겁니다. 스미다는 그것 말고도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눠주라며 닭고기와 계란을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에 가득 담아왔다. 늘 받기만 하는군. 나는 스미다를 응접실로 안내하며 인사치레를 했다. 아, 이 아키양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겠군. 내일이 일요일이라 그냥 두면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월요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선지 스미다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들고서 아내 뒤를 따라 주방까지 옮겨주었다. 아, 이거 케이크 정도로는 안되겠는데요, 스미다 씨. 아이고, 오늘은 어디 가서 대접을 하든지 해야지, 원. 아, 무슨 말씀을요. 전 가해자인걸요. 스미다의 말에 아내는 깔깔 웃었다. 엉뚱한 인연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반년쯤 전에 스미다의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시인의 중심에서 스미다가 속력을 내진 않았기에 큰 부상 없이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조사해보니 사고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다. 내 차의 좌회전 표시 등이 고장나 있었던 거다. 그걸 모른 채 좌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려는 스미다의 차가 달려왔던 거다. 경찰도 스미다에게 동정적이었다. 그런데도 스미다는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계속 사죄하고 만일을 위해 정밀 조사차 병원에 4일간 입원했을 때도 매일 얼굴을 보였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자동차로 두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꼬박꼬박 매일 병문안을 왔다. 물론 거기에는 면의원이라는 입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매일 올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나도 아내도 점차 마음을 터놓았다. 사무실에서는 접촉사고가 일어날 바에는 스미다 씨한테 당해야 한다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다. 퇴원 후에도 스미다는 인사차 자주 들렀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상권으로 대개는 적대관계가 된다. 그런 점에서도 나와 스미다의 관계는 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스미다의 성의가 지극해서이다. 묘한 표현이지만 스미다는 아주 이상적인 가해자다. 모든 사람이 다 스미다 같다면 쓸데없는 소송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진실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바빴나 보군. 꽤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사무실 사람들도 어디 아픈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네. 아...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겨서요.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어느새 진지해졌다. 뭔데? 아... 선생님... 저... 자수하려고 해요. 의외의 말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어디다 자수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그 일로 상의를 드리려고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 위조 가구 사건 말이에요. 나는 멍하니 입을 떡 벌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나쁜 짓은 결국 벌을 받나 봐요. 아휴... 채 한 달도 안 돼서 발각됐어요. 그게 자네인가? 네. 마을 청년회의 합의를 했던 거지만 상담을 한 건 저였으니까 제가 자수를 해야죠. 마을 청년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위조 가구라면 일주일 전에 발각된 사건이다. 우리 군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가구 메이커가 하나 있다. 이른바 민속공예 가구라는 것으로 묵직한 중량감을 자랑하고 있다. 천연 목재를 사용해서 그 소박한 감촉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비싸다. 의자 하나만 해도 15만 엔 정도를 한다. 품질의 우수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롱 한 짝에 300만 엔을 넘으니 쉽게 손이 가질 않는다. 그런데도 세간에는 부자가 꽤 많은가 보다. 15년 전쯤에 어느 미술 잡지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걸 계기로 그 메이커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지금은 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다. 시내 중심에 넓은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몰려드는 주문에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그 메이커의 위조품을 도교의 작은 화랑에서 팔고 있었다. 가게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작은 장롱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산 손님들로부터 이번에는 가구 회사로 직접 주문이 들어와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문의를 받은 본사 측에서 카탈로그를 조사해 보니 그런 디자인의 장롱을 제조하고 있질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다. 화랑에 물건을 납품했던 사람은 그 가구 회사에 근무하는 어느 영업사원의 명함을 이용하고 있었다. 신 모델은 아니지만 괜찮은 작은 장롱이 재고로 남아있어 처분하려고 하는데 취급할 마음이 없냐며 방문했었다고 한다. 그 화랑은 민속공예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주인은 물론 그 메이커 가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좋은 물건이다. 값도 싸다. 재고 처분이기 때문에 메이커의 신용이 떨어질까 봐 거래하고 있는 가구점에는 돌리지 않는다는 등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정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 화랑 주인은 가격만 듣고도 선뜻 열 짝 전부를 맡았다. 그와 비슷한 모양의 메이커 장롱은 아무리 작아도 40만 엔을 호가했는데 이 제품은 12만 엔이면 된다고 말한 모양이었다. 단 현금 지불 조건이었다. 미술상은 그 장롱을 25만 엔에 내놓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장롱은 전부 팔렸다. 손님들도 그 메이커의 장롱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고 메이커 측에서는 격분했다. 화랑 주인이 남자한테서 받은 명함은 진짜였으나 사람은 일치하지 않았다. 도쿄에서는 그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지만 이곳 지방신문에서는 계속 그 뒷얘기가 기사화되어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범인이 설마 승이다일 줄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역시 도쿄 경찰 관할이겠죠? 글쎄 마을 청년회의 합의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가구 회사가 지금만큼 실적을 올린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품질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없죠.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가? 소매점으로 넘기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죠. 대개는 소매가격의 70% 가격으로 넘기는 게 한계인데 거기는요 소매가격의 50% 전후로 넘깁니다. 그런데도 소매가의 가격 인하를 엄중하게 체크하죠. 정가의 10% 이하로 할인 판매를 하면은요 그 소매점하고는 바로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메이커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지킨다는 점과 이윤 폭이 크다는 점을 소매자들한테 납득시켜서 그걸 판매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300만엔짜리 장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미다는 애가 타는 듯이 말했다. 소매점은요 그걸 165만엔에 매입합니다. 그리고는 270만엔에서 300만엔 정도의 가격으로 팔아 100만엔이 넘는 이윤을 남기는 거죠. 장롱 하나 파는 것만으로 100만엔 어떤 가게라도 그 메이커 물건을 놓고 싶게 되겠죠? 오동나무 장롱이야 지금은 인기가 별로인데다 대개 100만엔 전후잖아요. 매입가는 70만엔 30만엔 남는 장사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같은 장사라면 오동나무보다 그 메이커 제품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가구점의 공간을 한정돼 있으니 아무래도 이윤 폭이 큰 걸 놓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군.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그 메이커는요 그런 방법을 써서 발전을 했어요. 전국의 이름이 알려졌어도 경영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도 이해가 됐다. 지명도가 있고 싸게 들여놓을 수 있다면 소매점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요 그 뒤에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말하자면요 소비자도 희생자예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소매업자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보니까 절대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세무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죠. 메이커와 소매업자 쌍방이 제때 신고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한 어디에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요 가구를 만들고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메이커의 장롱은 우리 마을에서 하청을 받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300만엔짜리 물건을 그 회사에 얼마에 넘기는 줄 아십니까? 50 단 50만엔입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50만엔이면 만들 수 있는 장롱이기 때문에 그 메이커는 소매업자한테 165만엔에 넘길 수 있을 뿐더러 막대한 광고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도 자신이 만든 장롱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메이커 측에게 그런 부당함을 말해서 메이커을 올려달라고 주장해도요 그쪽에서는 꿈쩍도 하질 않아요. 광고에 몇 억이 든다느니 설비 투자로 인해서 아직 영업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느니 아 온갖 핑계로 발뺌을 할 뿐이죠. 그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에 힘들었던 처지를 하나하나 지겨울 정도로 아유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이커의 신세를 저희도 많이 졌죠. 그쪽에서 장롱을 사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수입이 좀 안정이 많이 됐죠. 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단돈 1엔도 벌 수 없으니까요. 그 회사는 저희 마을에 투자도 많이 해줬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회사 측 말대로 적자가 났을지도 모르죠. 소비자 가격에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손실비용도 가산되어 있긴 하지만요. 뭐 그래도 힘들긴 했을 겁니다. 그쪽 주장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미 안정적인 단계를 접어든 게 한참 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마을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음 글쎄다. 그게 장사의 철칙 아니겠나. 나는 메이커가 장롱에 매입가를 올려주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한 번 그렇게 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거래를 끊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자는 얘기가 작년쯤에 나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값싸고 좋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그 안건에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회사 측하고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왜 무리였나. 비슷한 디자인의 장롱을 혹시라도 만들어 판다면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의장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깝게 자기네 메이커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상 등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완전히 다른 재질로 다른 제품을 만든다면 뭐 거래를 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팔로도 없어요. 애써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 만들어도 소매업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소매업자들은 이윤이 많이 남는 메이커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놓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이커 측의 주장도 소매업자의 이익 우선도 이해가 간다. 그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묘안이 나오기 전에 청년회에서 앞질러 나섰죠. 소매업자가 받아주질 않는다면 도시의 화랑은 어떨까 하고 말이죠. 커다란 장롱은 무리라고 해도 작은 거는 사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팔로를 만들고 나면 메이커 측에 대항할 수 있다. 디자인을 바꾸면 문제는 없을 거다. 좋은 물건을 알아주는 건 역시 큰 도시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점점 묘한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음... 그럼 위조품은 아니었다는 거군. 물론입니다. 우선 10작을 만들어 결과를 보자고 했죠. 트럭으로 도쿄까지 운반. 아오야마 부근에 조금 알려진 화랑에 갖고 가서 타진한다. 무리 없이 사준다면 그곳을 장구로 하여 팔로를 넓힌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저도 청년들 얘기를 듣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메이커 측하고는 결국 뒤틀릴 게 뻔하잖아요. 그 전에 방법이 있다면 뭐든 시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도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가게 주인이 바로 알아보고는 그 메이커의 제품이네요. 이러니까 우리 쪽에서 간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고요. 지갑에는 이전에 몇 번 만났던 그 메이커 영업사원의 명함이 마침 들어 있어서 신용을 얻어볼까 하는 욕심에 무심코 그걸 건넸던 모양입니다. 도둑이라고 의심받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겠지. 트럭에 10작이나 싣고 있었으니 대개는 그렇게 생각할 법해. 미술상은 그걸 알고 샀으니 그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미술상은 12만 엔에 사줬어요. 마을 청년들은 아주 기뻐했죠. 메이커 측에서는 그 타입의 작은 장롱을 6만 엔에 매입해가거든요. 메이커 측의 두 배죠. 그런데도 흔쾌히 사주는 상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스미다의 얘기를 들으며 버릇처럼 재판이 열렸을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전혀 없는 듯이 생각된다. 그런 사정이라면 메이커 측에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쪽도 단순히 위조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로 나왔던 것이다. 그것이 하청업체에서 한 일이고 그 위에 매입가에 대한 얘기가 세간에 퍼지면 단번에 그 메이커 측은 신용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가령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술상이 먼저 메이커 이름을 말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확률은 아주 낮다. 전혀 어렵지 않은 재판일 것이다. 나는 스미다에게 세세하게 질문을 한 후 자수는 조금 보류하자고 말했다. 아니요. 그럼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 상의 드린다고 하고 와놓고서는 제가 마치 강요하는 듯한 원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마을 청년들한테는 죄가 없어요. 3, 4년 콩밥 먹을 각오로 제가 아내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음 아니야. 하룻밤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달리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이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다. 마흔을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동네 개구장이 대장의 기분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2장 셋이서 식사를 하고 스미다를 호텔까지 데려다 준 후 나는 집에서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어머 그래서요? 어 그 메이커 사장하고 잘 아는 친구 몇 명이 있어. 당장 월요일이라도 만나서 경위를 설명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서 손을 뗄 거야. 손해를 보는 건 그쪽이거든. 그걸 모르진 않을걸. 그 정도로 끝나겠어요? 고소를 취하하든 어쨌든 아직 범인이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경찰은 그대로 조사할 것 같은데요? 음. 역시 내 생각이 부족했다. 나는 스미다의 고백을 들었기에 재판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아직 미해결인 채다. 가령 메이커 측이 범인 조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해도 경찰의 움직임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역시 일단 자수시킬 수밖에 없는 건가 사기는 아니라고 경찰을 납득시킨 후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 합의도 어렵지 않을까요? 아내는 그 방법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렇게 시끌벅적 했는데 합의라도 하면 신문이 뒷사정을 캘게 뻔해요. 그럼 그 회사 쪽에서도 입 다물고 있긴 힘들겠지. 그런 게 스미다 씨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상관없지만 그 회사는 신문 텔레비전에 많은 광고를 내고 있는 회사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스미다 씨가 패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스미다의 주장이 옳아. 50만엔짜리 물건을 우리는 300만엔에 사고 있다고.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보석을 봐요. 가게에서 얼마에 들여놨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끔 반엑세일 같은 것도 하니까 훨씬 싼 값에 들여놨겠죠. 하지만 보석을 채굴하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원래 보석이란 꿈 같은 거니까요. 꿈이기 때문에 그 가게의 신용이 중요하죠. 딱 봐서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두 개 있는데 한쪽은 백화점에서 200만엔 다른 한쪽은 슈퍼마켓에서 30만엔에 판다고 하면 여자들은 아마도 200만엔짜리 다이아몬드를 살 거예요. 돈만 있다며 말이에요. 싸니까 산다는 건 남자들 생각이라고요. 하 50만엔짜리 장롱을 300만엔에 사는 게 제정신이야? 하 그게 바로 브랜드라는 거예요. 애초에 300만엔짜리 장롱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물건이에요. 원가가 50만엔이란 걸 알아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죠. 멍청한 부자들이라고 웃기밖에 더하겠어요? 아내는 메이커 측을 비판할 리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꽤나 메이커 편을 들은군. 스미다가 들었다면 실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미다 씨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내 무딘 신경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합의라는 게 스미다 씨를 위한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메이커 측의 힘에 눌려버릴걸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예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군.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범죄와 같은 짓을 한 것은 스미다 와 마을 사람들이다. 메이커 측 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매입 계약마저 파괴할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물건을 팔려고 해도 메이커의 이름을 뺀 가구를 소매점과 미술상이 취급해 줄지 어떨지. 아내의 말대로 소비자는 품질의 우수함보다 브랜드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 6만 엔에 사들인 장롱을 40만 엔에 판다면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데 그걸 25만 엔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큰 득을 보는 거다. 하지만 25만 엔이라 해도 아직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마을 사람들이 같은 가격에 판다고 해도 손님이 몰려들진 않을 것이다. 음 의외로 복잡해지는걸. 단순히 재판의 승패로만 말하자면 자신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스미다와 마을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물으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한다는 의미가 없어진다. 음 하지만 만약 재판으로 마을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가구가 확실히 메이커 측의 것과 똑같은 품질이고 값까지 싸다는 게 세간의 널리 알려진다면 그래 바로 그거야 합의할 필요가 없어 싸우면 되는 거야 사기 사건이라고 해놓고 품질의 우세를 정면으로 밀고 나가면 돼 그렇게 해서 무죄를 얻어내면 마을에 가구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그럼 메이커 측 과도 거래를 끊을 수 있지 않겠어 가능할까요 분명히 승소할 거야 메이커 측 에서는 그걸 눈치채고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이쪽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는 거야 길게 끌면 글수록 유리해 결말이 날 때쯤에는 메이커의 신용이 완전히 떨어질 테니까 반대로 마을에서 만드는 가구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지겠지 그리고 스미다가 무죄가 되면 분명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야 소매점을 통하지 않고 직판하는 방법을 쓴다면 메이커 측에서 300만원에 팔고 있는 장롱도 팩 이내로 판매할 수 있게 될 테고 말이야 유명 브랜드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재판에서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그날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제품이 유명 브랜드가 되는 거지 나 자신이 점점 흥분되었다 브랜드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깨부술 좋은 기회이기도 해 음 해볼 만한 일이야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매스컴에 종사하는 친구도 많았고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나는 이 군의 변호사 협회에서 중심적인 인물이다 저쪽에서도 내가 스미다와 마을 사람들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알면 당황할 게 분명하다 이런 작은 사건에 내가 관계할 줄 상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스미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면으로 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으네 스미다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변호를 맡을 걸세 만약 재판에 이겨 가구 직판 루트가 확립 된다면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겠지 직판을 하면 그야 얼마든지 커다란 장롱도 780에서 가능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50에 넘기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마을이 가구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를 목표로 하세 재판에는 이기겠지만 그러려면 범인이 자수를 해야 되네 마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네는 안 돼 미술상에게 가구를 가져간 당사자가 아니면 안 되네 도쿄가 아닌 여기 경찰에 자수해도 괜찮아 체포된 동시에 그건 위조품이 아니었다고 마을 이름으로 메이커 측을 고소했으면 하네 디자인이 다르니까 일단 고소는 성립할 거야 그 다음부터가 진짜 승부지 이쪽이 고소하고 있는 한 저쪽에서 고소를 취한다고 해도 재판은 진행되네 그 사이에 마을에서 만들고 있는 가구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거야 매입가는 물론 소매업자에게 넘기는 가격에 대한 것도 문제 삼을 생각이지만 목표는 어디까지나 메이커와의 품질 비교에 있네 하 그거라면 자신 있습니다 서람 밑판과 뒤판까지도 살펴봤어요 마을 젊은이들은 앞으로 성공의 발판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특히 성의를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변호를 맡겠다는 걸세 진품보다 훌륭한 위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물을 비교하면 재판에서도 위조품이 아니라고 반결을 내릴 게 분명해 아 이길 수 있을까요 날 믿어주게 그것보다 마을 측에서의 고소는 가능하겠지 아 맡겨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변호를 맡아주시고 거기에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다고만 하면 모두 한마음이 될 겁니다 반복해서 자꾸 묻는 것 같아 미안하네만 맨 처음 메이커 이름을 말한 건 미술상이 분명한 거지 그 점을 확실히 해놓고서 행동했으면 하네 만에 하나 그 청년이 먼저 말을 꺼낸 거라면 완전한 승리는 보증할 수 없네 뭐 그래도 집행유예는 가능할 뿐더러 품질 비교에 대해서도 전혀 영향은 없을 걸세 승소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에헤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거짓말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헤헤헤 걱정 마세요 음 그렇다면 안심일세 아마 그 사람도 한 2,3일 정도는 집에 갈 수 없을 게야 내 머리에 여러 가지 작전이 떠올랐다 마을 전체가 원고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필하기 위한 방법이다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재판 그 자체의 흥미를 확대시켜야만 한다 법정이라고 하는 밀실 같은 장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다 무죄라고 해도 무죄라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질 않으면 효과가 없다 메이커 측이 패배한 것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다 상당히 화려한 재판을 연출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메이커 제품의 훌륭함을 소개한 잡지에도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재판에 참가시켜야만 한다 연출은 얼마든지 있다 잡지사의 고문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면 둘 사이에 서줄 임무를 찾는 것도 간단하다 일단 불이 붙으면 마스컴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하하하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3장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다 나는 마을에 새롭게 완성한 우디 센터의 준공식에 주빈으로서 초대되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 내 계산대로 마을 전체가 메이커 측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메스컴은 한꺼번에 달라붙었다 취재진이 마을을 찾아가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가구 만들기에 전념하는 모습을 방송하며 재판 전에 메이커 측의 제품과 비교하기도 했다 어느 방송국은 텔레비전을 통해 직판을 하자는 교섭을 해왔다 세상의 반향은 정말 굉장했다 어쨌든 위조품은 아니다 메이커 측이 매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진품이다 그런 가구를 메이커 측의 4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직접 마을을 찾는 손님이 늘어났다 도쿄의 몇몇 백화점에서도 문의가 왔다 가구를 취급하게 해달라는 다진일 것이다 물론 메이커 측에서도 잠자코 있진 않았다 맞고소라는 방법을 취했지만 무서운 기세로 달리기 시작한 자동차를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치명적이었던 건 소파를 만들어 메이커 측에 넘기고 있는 하청업자의 증언이었다 장롱처럼 그 소파도 판매가의 20% 전후 가격으로 넘기고 있다는 거였다 그것으로 메이커 측에 신용은 완전히 떨어졌다 메이커 측에서는 메이커가를 배로 올리겠다는 조건으로 우리 측에 화해를 청해왔다 나는 스미다와 상의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다 현 메이커가의 배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건 분명하지만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세상의 여론은 가격이 싼 가구를 원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배의 이익은 없지만 싼 가격의 가구를 파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판단했다 거기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재판이 시작되고 3개월 만에 가구 회사의 사장까지 바뀌었다 브랜드 이름만을 갖고 있을 뿐 자사제품을 거의 갖지 않은 메이커의 미래는 내가 봐도 위태로웠다 반대로 마을에는 미래가 보였다 그건 준공식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모두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선생님 한잔 우디 센터의 홀에서 파티가 시작되자 모두들 내 자리로 찾아와 맥주를 따랐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미다 부인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 원래 지역방송국의 미인 아나운서로 이름을 날렸던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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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인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내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부인이 스미다와 함께 찾아왔을 때 무척 놀랐다 부인이 TV에 나왔던 건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 쾌활함과 명석함에 전부터 호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기량을 아내로 결정한다 라고 말하면 뭐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스미다를 달리 본 것은 그 부인 때문이었다 남편이 선생님 사시는 쪽으로는 발도 못 벗겠다고 하는군요 늘 신세만 지내요 하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에서 만든 제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내가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은 좀 오래 계시다 가세요 마을에서 택시까지 준비해 줬으니 그래야죠 그럼 저희 집에도 꼭 들러주세요 변변찮지만 사모님께 드리려고 산나무를 준비해 놨어요 부인은 인사를 하고 오른다리를 끌듯이 하며 다른 자리로 옮겼다 파티 서두에 오랫동안 인사를 계속했던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서 있을 때는 전혀 모르겠지만 걸을 때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그녀는 방송국을 그만둔 것 같다 파티가 시작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벌겋게 익은 문어 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내 앞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는 자신이 면삼소 관광과 과장이라고 했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남자는 내 손을 잡고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께서 저희 마을의 명예주민이 되어주시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힘이 아닌걸요 천만에요 선생님 힘이 없었더라면 그 회사하고 맞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2년 전부터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모두 지혜를 잡았지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안되더라고요 청년회의 백이가 돌파구를 연 겁니다 계기만 마련된다면 뒤는 어떻게든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맨 처음에 면장님이 선생님 성함을 말했어요 그때 눈 딱 감고 부탁을 드렸으면 일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요 그랬군요 우리 군에서 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다 사정을 얘기하면 가운데에 서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워낙 유명하시니 사례비가 굉장히 비쌀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냈죠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 시점에서 얘기가 나왔더라면 필경 나는 거절했을 것이다 돈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기업이 이익을 우선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매입가가 아무리 부당하다 해도 범죄와는 성질이 다르다 그런 일에 끼어든 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의뢰가 있으면 일단 얘기를 들어보긴 하지만 사건을 맡을지 거절할지는 재판의 승패와 무관하다 간단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승소하기 힘들 거라고 각오하면서도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다 모든 건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큰 회사의 고문 변호사 일을 맡아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들과 다르다고 자부하고 있다 재판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 1년의 사건 3개를 맡으면 그것만으로도 힘에 겹게 된다 젊었을 때라면 몰라도 50을 넘은 지금 시시한 민사재판에 관여할 마음은 없다 가령 패소한다 해도 그 재판을 통해 세상에 무언가를 호소할 수 있다면 내 역할은 다 한 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남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거라면 우리가 운이 좋았네요 스미다 씨의 지위도 요즘에 쑥 올라갔어요 차기 면장 후보라고 주위에서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워낙 마을 일이라면 열심히니까요 청년 회원들을 모아서 그 장롱을 도쿄까지 갖고 가게 한 것도 스미다 씨입니다 나는 음식을 먹다가 얼굴을 들어 그 남자를 보았다 상견 지명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싸우는 게 빠르다는 거죠 우리는 메이커 측의 눈치만 봤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스미다 씨 같은 인물의 시대입니다 선생님하고 알고 지내면서도 우리한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이라면 면장님이 선생님 성함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일을 맡아주실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배가 될까 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던 거죠 나라면 선생님하고 잘 알고 지낸다고 자랑을 했을 텐데요 나는 그 말에 수긍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면장이 내 이름을 말했던 게 언제쯤이었죠? 어,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 반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으로 스미다를 찾았다 나와 스미다가 알고 지낸 건 채 1년도 안 된다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이 남자의 얘기가 거짓이 아닐까 그렇다 해도 부자연스럽다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스미다는 면장이 내게 부탁하자라는 제안을 저지한 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에 그런 일을 내가 맡아줄지 어떨지 스미다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스미다 씨가 어떻게 반대의 이유를 댔었죠? 그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스미다 씨가 면장의 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간섭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저희가 부덕한 소치였죠 남자는 머리를 벅벅 긁었다 부덕한 소치 같은 게 아니다 남자의 짐작이 틀렸을 것이다 스미다의 반대는 절대 간섭하는 게 아니었을 거다 그것이 나와 알게 된 지금에선 그런 이유에서였다라는 식으로 포장된 게 분명하다 꽤 교활한 면도 있군 내 안에 있던 스미다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번 당시 스미다가 그토록 열심히 병문안을 왔던 것이 이해가 갔다 스미다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던 걸까 나랑 친해두면 만일의 경우 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은 변호사를 필요로 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이미 안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마을 사람들이 사건을 의뢰하려고 검토하던 대상이었던 거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스미다는 나와 가까워지자 끈질길 정도로 내가 다뤘던 사건들에 대해 질문을 해댔었다 변호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버릇이 있다 내가 흥미를 갖는 건 꼭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었다 스미다는 내 성격을 꿰뚫은 건 물론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연출했던 게 아닐까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스미다는 알고 있었다 싸우는 것이 빠르다 난폭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론일 수 있다 하지만 싸움에서 지면 본전도 건질 수 없다 이기려면 세상의 여론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방법이 보일 것이다 세상을 향해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거기에서 세상은 처음으로 동정심을 발휘할 것이다 메이커 측이 가격 인상 교섭에 응해주지 않는다 이 정도로 고소하는 걸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 하하하 그저 열혈한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영리한 인간이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미다는 나에게 메이커와의 불화에 대해 단 한 번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정을 얘기했었다면 내가 그 사건이 계획된 거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경우 어느 정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 해도 내가 변호를 받아들일 리 없었을 것이다 스미다는 그 전까지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음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스미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마을의 곤란한 상황을 슬며시 말할 것이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느냐며 재촉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그가 꽤 이른 시점부터 이 일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될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병문안 오는 동안 그런 생각을 이미 해냈다면 아 그는 상당히 냉정한 남자다 그에게는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 밖에는 없었던 거다 멍하니 스미다를 보고 있는 나에게 관광과장이라던 남자는 맥주를 권했다 오! 왔군! 환한 웃음을 보이며 옆에 앉은 젊은이의 어깨를 남자가 툭툭 두드렸다 선생님께 신세 많이 줬습니다 젊은이는 나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도교의 미술상에게 장롱을 갖고 갔던 청년이었다 청년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결말이 났다 하 건강해 보이는군 열심히 하던데 선생님 덕분입니다 모두 힘을 내고 있어요 그게 다 스미다씨의 아이디어였다면서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해보았다 아 네 제가 실수를 한 바람에 일이 묘하게 돼버려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메이커하고는 관계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게 관광과장은 젊은이에게 맥주를 권하며 오히려 실수한 게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겠지 아니 그때요 미리 얘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메이커 이름이 나와서 너무 당황했었어요 게다가 마치 도둑을 보는 듯한 눈초리였고요 이야기가 됐다니 스미다씨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미술상이 네 대학 동창회 친척이라든가 뭐 그래서 모두 힘을 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오해가 있었던지 그런 얘기는 전해진 것 같지 않아서 저희도 갈피를 못 잡고 행설수설하다가 아무튼 그쪽에서 물건을 사줘서 안심은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금시초문이었다 왜 그걸 경찰에 말하지 않았지 나는 조금 불쾌해졌다 다른 가게였어요 스미다씨가 약도를 잘못 그려줘서요 청년의 말을 듣고 관광과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사실은요 가보지도 않은 가게라고 말하면 괜히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 같아서 스미다가 일부러 아는 가게라고 뭐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거짓 약도를 그려줬을 리 없다 그 가게 주인은 분명 스미다와 잘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가게 주인의 역할은 장롱을 사는 것이고 그 메이커의 물건이다라고 젊은이가 말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젊은이가 메이커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던 물건을 메이커 제품이라고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죄는 미술상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 다른 가게인 것처럼 꾸며 젊은이를 동요시켰다 실로 교묘한 수법이다 만약 젊은이가 그래도 메이커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에는 하청업자라고 인정하게끔 하면 된다 진품에 하청업자가 만든 물건이라면 그건 역시 진품이 된다 메이커 제품이라고 말해 미술상이 샀어도 죄를 물을 걱정은 없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스미다가 무서워졌다 스미다는 마을의 청년들을 부추겨 사기사건이 되도록 획책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메이커 측에 문제의 장롱을 주문했던 것도 혹시 스미다가 아닐까 그의 목표는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재판에 올리는 거였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범죄가 아니다 젊은이가 메이커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이상 이른바 착각에 빠진 사기사건인 거다 경찰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건을 취하했다 속행 중인 재판은 그 사건에 대해서가 아닌 젊은이가 갖고 갔던 장롱이 메이커 제품의 위조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스미다의 획책이 명백해졌어도 재판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다 다이아몬드가 진품인지 위조품인지 하는 것으로 언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범죄자란 사실을 알았어도 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쨌든 자네는 이번 일에 제일 큰 공을 세운 거야 관광과장은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헤헤 전화위복이네요 젊은이는 화난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다 스미다 씨는요 면장이 될 겁니다 선생님도 응원해 주십시오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스미다 씨는 어쨌든 열정이 있어요 아 부인하고 결혼할 때도요 결혼하기 1년 전쯤부턴가 나는 저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아 참 끈기가 있어요 정치가한테는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부인도 이 마을 사람인가요 아니요 도쿄 사람이에요 그럼 대학 친구였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걸요 하 어쨌든 마을에서는 전설이 됐어요 전설 어떤 의미 그 부인 예전에는 뛰어난 미모인데다가 유명한 아나운서였잖아요 소위 첫눈에 반한 거죠 텔레비전 보는 동안에 반해버린 거예요 바로 저 여자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방송국 앞을 어슬렁거렸죠 한참 지나서야 들은 얘기지만요 그렇게 한 지 한 반년쯤 지난 어느 날 그 부인이 방송국 건물에서 나오는 걸 발견했대요 그것도 바로 스미다 씨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스미다 씨는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로 따라갔는데 당황했던 터라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돌리고 말았죠 그래서 두 다리인가 병원에 갇혀있어야 하는 중상이었어요 부인의 오른쪽 다리가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근데요 대개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스미다 씨는 달랐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문병을 갔겠죠 나는 조금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오 맞아요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 그 진심에 여자가 감동했다는 거군요 아 말이 쉽지 다른 사람은 여관에서는 못할걸요 처음에는 어 스미다 씨를 쳐다도 안 보던 부인도 차츰 스미다 씨를 의지하게 됐죠 미워한다고 해서 상처가 다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미다 씨가 워낙 인품이 그만이잖아요 게다가 사업도 군내에서는 유명한 제재업이니 더 말할 게 없죠 잠깐 실례 나는 남자의 말을 막으며 화장실로 갔다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에 가는 척을 했다 얘기를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겐 확신이 있었다 스미다는 그 여자를 고의로 친 것이 분명하다 팬이라며 신분을 밝혀도 그 여자가 진지하게 상대해줄 확률은 매우 낮았을 거다 그래서 스미다는 그 여자를 오토바이로 친 것이다 그렇게 가해자가 되면 거절하지 않고 대면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 경우도 똑같았다 오토바이라면 큰 부상 없이 상처로 끝날 수 있다 그녀는 스미다라고 하는 거미가 친 거미줄에 붙잡힌 나비인 것이다 그것도 모른 채 그 여자는 매일같이 병문 안 오는 스미다의 부드러운 미소에 빠져든 것이다 나도 입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야말로 사람의 친절이 뼈에 와닿게 느껴지는 법이다 하물며 그 여자의 경우 그 상처로는 방송국 1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모든 원인은 스미다에게 있다 그걸 안다 해도 인간은 쉽게 증오할 수 없는 존재다 상대를 증오하면 할수록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여자의 경우는 상대가 아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청년인데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에 증오가 한순간에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었을 거다 적을 용서하는 마음 그것만큼 감미로운 건 없을 거다 무서운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어떤 인간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거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차를 밟기만 하면 간단히 끝난다 아무리 상대가 위대한 인간이라 해도 가해자라는 입장으로 병문안을 가면 병실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거부할 인간은 없을 것이다 병문안 조차 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사람은 많아도 너무 자주 찾아와 화가 난다는 피해자는 없다 그 며칠간을 이용해서 성심 성의를 다한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는 마음을 열 것이다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니다 가해자라고 말하지만 살인범이나 강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상대 역시 자신이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경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묘한 얘기지만 내 경우 스미다에게 연대감까지 느꼈다 인간의 일생 가운데에서 타인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다 일상에서 벗어난 관계인 거다 나는 직업상 이제까지 몇 천명이라는 인간과 알고 지내왔지만 나에게 있어 가해자가 된 건 스미다를 포함해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모두 교통사고에 의해서였는데 그들의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머리에 새겨져 있다 필경 잊혀지지 않는 인간들일 것이다 사고는 그런 특수한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형성한다 보통은 보상이라는 문제로 가해자 쪽에서 인연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스미다와 같은 태도로 접근해 온다면 누구라도 가까운 사이가 될 게 틀림없다 내가 스미다와 그렇게 된 것처럼 스미다는 아내를 얻은 방법을 다시 나에게 시험했던 거다 내 자동차의 좌회전 깜빡이가 고장나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스미다였다 차를 박은 곳이 바로 그 부분이었기에 지금에 와서야 증명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의심치 않았다 스미다는 나를 이용해 마을이 품고 있는 문제를 결말 지으려 했던 거다 몸이 안 좋으세요? 화장실 문을 열고 스미다가 물었다 나는 동요한 나머지 그를 노려보았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네 나는 그를 계속 노려보았다 시골이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시죠? 스미다는 씩 웃으며 사라졌다 소름이 끼칠 만큼 차가운 눈이었다 그로부터 1년 스미다는 그 후 내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재판 관계로 사무소에는 몇 번인가 얼굴을 보였지만 용건이 끝나면 서둘러 돌아갔다 나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사정을 모르는 아내만이 스미다가 오지 않는 걸 서운해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신문에서 스미다의 이름을 발견했다 중앙에 막강한 연줄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기사였다 눈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그 의원의 차를 박은 것이다 추돌사고를 낸 사람은 바로 스미다였다 하! 이번에는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건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주하고 있는 스미다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신문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다카하시 가스히코의 작품 기이한 인연 들으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당했다는 사람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적정한 선에서 멈추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이라 편집실이 휴가를 가고 해서 좀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다림에 지친 분들께는 그 안내를 드릴게요 안내 드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안자비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해외 추리소설, 국내 추리소설 이렇게 재생 목록이 따로 있는데요 작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조회수랑 재미가 전혀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 어느 날 알고리즘이 밀어주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안 밀어주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 조회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저 아래로 내려가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에는 보노보노 자파점이라고 저의 제자였다가 지금은 베테랑 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노보노 자파점이란 채널에서 김용애 소설 영웅문 등을 주로 낭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채널의 무협소설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찾아서 무협소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노보노 자파점에 놀러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점 하나만 찍어 달라고 부탁드리니까 점 세 개나 찍어 주신 분도 계시던데요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녹음이 방송될 때쯤에는 열대야만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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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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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